안녕하세요 오늘 2분차트 분석해볼 종목은 이캐시입니다 영상을 찍는 시점은 8월 23일 금요일 17시 3분입니다 비케똥이라 불리던 비트코인 ABC코인에서 리브랜딩된 이캐시코인 차트를 분석해드릴게요 우선 이 코인은 과거에 어피트가 주도하는 작전 종목이라는 말이 많았던 코인입니다 이유는 대부분의 물량과 거래량이 어피트 쪽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시세를 준다면 엄청난 수익을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차트도 나쁘지 않은 위치에서 현재 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로그 차트로 보면 주봉상 이렇게 장기 상승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캔들과 이 추세선의 간격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량은 모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선을 하나 더 추가해보면 삼각수렴이 진행되고 있는게 보이죠 보통 삼각수렴은 힘을 모을 때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수렴 하단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가격대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지금부터 아래 장기 상승 추세선까지 분할로 진입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날봉 차트로 와서 피보나치 되돌림 도구를 사용해서 진입 타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0.382 구간과 0.236 구간이 진입 타점 혹은 추가 매수 자리로 봐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여기 아래에 있는 장기 상승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박스권 구간까지 1차 목표가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지지와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로 잡기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목표가를 잡아보자면 이전 최고점을 뚫어줄 경우 위로는 매물대가 없어 한도가 없이 열려있지만 대략 유추해볼 수 있는건 삼각수렴 첫 파동 크기만큼 상방으로 이탈된 시점에서 똑같은 비율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1원은 가뿐히 넘어가는 가격이 나오겠네요 정말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코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반대로 아래에 있는 장기 상승 추세를 이탈할 경우에는 빠르게 정리하는게 좋아요 왜냐하면 위에든 아래든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가 분석해드리는 내용은 녹화 영상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것은 힘들고 녹화된 영상은 조금 늦게 올라가요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거나 아래에 1대1 문의하기 링크로 문의 남겨주시면 정보 공유 방 입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업비트 작전 종목으로 의심되는 이 캐시 코인 차트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2분 차트 분석 영상에서 또 좋은 종목 찾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